개축 수상참윤대경연 친전삭제향축 사관원상소활 염치사지대절 염치도상 탄풍일자 고여유범차자 성불가벌징야 근자 김자돈 위의군부 도사 거탈 나장 주실 안자지연 바로 윤강 헌부 행문지재 이 원장의 별고 타사 부득추복 신등이 자돈소범 유관사풍 불인한묵 문어 주실실 거 임자 3월 근수 도사 김자돈 왕마전포 도사 견오안자 요겨상환 이길사인왈 지안내 우기이길 갱사인초지 불룡사피 재안이진 도사이 구안 화나신안 가급 면포이단 부득이 수레 지금 제가 신등절이 자돈소 범수 비거 탈신위 관리 강한 부민재물 기완탐 무치 오해사풍 막차 위심 차 이인위 기이 도용 목부지석 무의 불차지치 용면 기재 면면 겪고 이막 부전 심의 신등 6국문 화난지요 제인 이재별고지리 헌부소 불청 미감 시행 불승통심 연 강한물화 병불구처 시리미편 걸명 유사 의율 입관 급주 이계후래 행심 상활 헌부의 별고 타사 증불수리 하수 갱추 좌헌납 최사유 개활 신등지심 2위 수 부족 논제 장물 의환 관주 상활 법립이 불수 즉 도의 문구 언관 소문 필진 가야 감원 법의 지연 문의 불가호 헌부 논의 별고 불청 기재 이등 위교 상소 기이 비의 차 취모 구자 비위정지 체야 사유 퇴교 승정원할 간원 지속 여심 2위 비위 자돈이 관리 남용 본부지 석 기 설심 고위 불초 황화난 지사 우위 추야 연 기안 약환 본주 즉 갱추 자돈 연후 결단야 약 갱추 자돈 즉 시 수리별고지사야 경등지심 2위 하여 안승선 등 의왈 별고지사 수 부 당핵 약차 탐갈람 즉 재물 불한 본주 성의 미편 차구 기용심지 무치 역 불가 불칭 의령 유사 수기 안자 환급 본주 자돈 논의 장리 상활 이유 입법 하필 행 법의 지사 의금부계 김경희 변장 불수 목책 사적 돌입 살해 노력 우문 적변 부죽 친솔 군마 치부 역전 박초 부죽 치부 미급 접전 정을신 장의 과적 불역전 정유 김천봉 불역전 퇴주 제각참 개의 타사 제례 시행 박호문 환향 평안도 상인견 접 인견 수 사모기 송 발병조알 염초 자취 기공 불쇄 임적 파진 기용심대 전차 제약 화포 소비지수 지여 천근 성이 미편 자금 매년 제야 소용 무과 30근 2위 항시 역량 무의 수다리 역량 chính 최적량